1. 플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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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한테 당했더니 개빡친다 아 나도 빡치네 위도우 별로 하지도 않네 음 아 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격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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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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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 위도우가 따고 있었는데 으 으 으 으 저쪽 힐러가 열의가 뛰어난 힐러가 비벌었어 어! 어! 바이스에 왔다 바이스 ㅋㅋ ㄷㄷ 아 디바가 낡네 아 디바가 낡네 룰 뒤에서 저 몇 발을 썼는데 어 하나를 나이스 죽으면서 궁극기야 되네 ㄷㄷ ㄷㄷ 못가네 거의 거의 들어갔는데 오케이 워어 게임 케이보 대회 크레이아 크레이아 버템 크레이아 버템 ㄷㄷ ㄷㄷ 쟤네들은 플랫 3인팟이네 한가위 못하나보다 쟤네들은 플랫 2인팟이네 갑니다 아, 두려웠네요 튕겨서 좀 못했어요 아, 진짜 힘들다 겉 좀 밟아야 돼 아, 뭐야 빠리, 빠리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저게 우리 목장 끝에 5.1 바이블나 뭐 어디서 티라고? 여기냐 아 잡았네 안에 Den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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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빠르기 목표를 포착했다 이게 되는데 아 아 3분 남았는데 큰일났네 이제부터 큰일났네 아 피한 칸인데 저거 으아 아으 미치겠네 미치겠네 다시 보러 다시 보러 야 으흐흑 으흐흑 음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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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떨어졌어 와 이게 밀려? 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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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았구만 아 아 아 아 아아 망치 아아 막았나? 하 진짜 존나 힘들었다 네 막았어요 아 다행이네 더 나갔어 상대도 좀 잘했어 플레이가 3명으로